오늘은요 딸기 LA갈비 치즈빵이에요 딸기에다가 LA갈비를 얹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를 얹고 밑에 바닥에는 부침개에요 아주 단백질과 칼슘과 비타민과 LA갈비도 얹어서 아주 맛좋은 부추전이 밑에 깔리고 버터에다 부으면 빵 위에다가 딸기를 신선한 딸기를 이렇게 얹었어요 얹어서 바나나도 한쪽 바나나도 두쪽 얹고 갈비 구워서 갈비가 선물로 들어와서 갈비를 구워가지고 얹고 여기다 치즈도 얹어서 치즈는 칼슘이 풍부하고 또 칼슘이 풍부해서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뼈 건강이 좋죠 LA갈비는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딸기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바나나에서 칼슘이 많아서 소금끼리 배추라는 짱을 먹었을때 배추라는 역할이에요 부추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이렇게 버터 바른 지방이 있죠 유제품에 버터 발라서 구운 빵에다가 이렇게 딸기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이요 모든 칼슘까지 다 들어있는 완벽한 건강식 빵이 되겠어요 아 맛있겠죠 아 맛있겠죠 입맛이 굳히기도 하네요 아주 맛있어요